잘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10월 5교제 21일자 오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신 분들은 좋아요 안 누르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틀어드릴게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이 교재 참 좋은 거 알지? 그 SORT THROUGH가 아무데나 나오지 않잖아요. 최근에 토익 시험에 나왔고 우리는 이제 나올 때부터 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이거 지금 딴 데 갔다 지금. 갑자기 그냥 시간이 막 가가지고요. 좀 기다려봐. 자 그러면 이제 대본과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거 요정도 하면 이제 잘 보이죠?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오늘? 오늘 지금 우리 방송...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아 속상해.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날짜가 바뀌었어요. 네 세븐스 였구나. 미안해. 좀 가서 할게. 이게 생방송이 있는데...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선물까지 해주시고. 아 저희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커플로... 이거 맞았어. 그지? 네 이제 됐어요. 아 이제. 자 여러분 잘 맞춰주셨죠? 아 그러면은 이제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봐요. 이거는 이제 독도를 따라서 무거운 카트를 밀고 있다. 푸싱. 아 그런거 아니죠. 아 랍톱 스크린. 아 랍톱 스크린. 네 휴대용 컴퓨터 화면에. 화면에 지금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아 랍톱 스크린. 아 랍톱 스크린. 이 소프트 트루가 요즘에 인기죠. 그죠? 이게 파트 5에서는 이 소프트 트루에 트루 집어넣는 것도 몇 달 전에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 소프트 트루가 지금 파트 1의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파일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맞고 파인캡이댓에 컵을 놓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파트1과 파이 외의 인기 단어다 이렇게 해서 써드렸고요 부사고에서 땅소리하는 경우가 꼭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조심하자. 그런 얘기들을 여기 써놨습니다. 자 친구들 잘 보고 있죠. 다음 800 자기소개 좀 조심해봐. 제 이름을 좀 처음보는 느낌이라. 다음 800님 자기소개해주면 제가 퀵뷰 선물해드릴게요. 어 블리스님도 오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줘. 아 여러분 얼굴을 안 보셔서 좋아요 안 누르시는구나. 이렇게 민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집에서 꽁짱 못하고 있어요. 아 저도 어제 그러게 말입니다. 조심해 있죠. 오래된 고객 알겠습니다. 오랜 고객으로 할게요. 오랜 고객은 저 퀵뷰 선물해줄까? 아 퀵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리다. 다음에 해줄게. 하하하하 두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shoes and bags are placed on the shelves. B. The jackets and coats are hung on the hangers. C. The shirts are displayed on the racks. D. The scarves and gloves are stacked on the table. The shoes and bags are placed on the shelves. B. 그렇죠. 우리 디스플레이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A번부터. 이게 신발과 백이 있는 건 아니죠. 셔츠와 모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안되고. 이건 행어에 걸려있진 않죠. 지금. 재킷과 코트도 없어요. 사실 셔츠만 있는 거예요. 모자 있고. 이게 디스플레이. 그리고 렉이 거치대면 다 되죠. 이것도 거치대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 부분. 이게 렉이에요. 자전거 렉도 있죠. 자전거 거치대. 답이죠. 테이블에 스카프와 글러브가 쌓여있지도 않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KBS 교통캐스터. 김민희 캐스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아직 안 누르신 분은 손가락 부러져요. 셔츠가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어깨가 짧으시는데. 좋아요. 이렇게 오시고. 곱다고 와. 그럼요 여러분. 아까 다운팔드님께서 그 옷 사진 나오니까 옷 사고 싶으시다고. 아 옷 사고 싶어요. 이거 옷 사면 되지 뭐. 원하는 만큼 돼요. 자 그럼 파트 2 해볼게요. 7번. 파트 2. 7번. 7번. Are you planning to begin the training session this afternoon? A. Thanks. I'm grateful for that. B. No. I've scheduled it for tomorrow morning. C. Yes. I took the bus to work. Are you planning to begin the training session this afternoon? A. Thanks. I'm grateful for that. B. No. I've scheduled it for tomorrow morning. C. A. Yes. I took the bus to work. 오. 다 맞췄는데요 여러분. 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오늘 오후에 훈련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Are you planning to begin the training session this afternoon? A. I'm grateful for that. 뭐 고마울 내용이 없죠. 여기서 내용이 안 맞잖아요. I'm grateful for that. No. I've scheduled it for tomorrow morning. 네. I've scheduled it for tomorrow morning. 네. 부정의 답은 정답이 잘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Yes. I took the bus to work. 버스 타고 출근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Took the bus to work. 걸어서 출근하면 뭐야 여러분? 걸어서 출근. Walk to work. 그렇죠? 자가용으로 출근하면 Drive to work. 그죠? Drive to work. 아 잘하네. 그치? 오. 블리스 님이 속도가 빠른 분인데? 오. 이 손가락의 힘이 이 친구가 꽤 빠른 친구야. 가만히 있어. 이게 선물하기가 되나? 오. 계속 화면이 느려서. 퀵뷰 주려고 그러는데 느려서. 못 드리고 있어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버 8. Could you assist Ms. Lee with updating the financial reports? A. It's a hybrid vehicle. B. This place is expensive. C. I'll have time after lunch. Could you assist Ms. Lee with updating the financial reports? A. It's a hybrid vehicle. B. This place is expensive. C. I'll have time after lunch. A. I'll have time after lunch. C. I'll have time after lunch.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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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봐. 하이브리드. 그래 그래. 잡종이야. 그래서 사람한테 하이브리드 쓰면 총 맞아 죽어요. 하하하하. 자동차는 좀 있어보이지. 하이브리드 하니까 크.. 뭐 좀 뭔가. 그죠? 하이브리드. 이게 기름으로 들어가고 전기로 들어가고 그거 좀 있어보이잖아. 근데 아무튼 그래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가 좋죠.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사고 싶었는데 벤츠 샀구나. 저 벤츠 중이야. 하하하하. 블리스님. 그러면 9번으로 또. LPG? 좋아요. 그럼 9번 가보겠습니다. 네버 9. How frequently does the number 5 bus stop here? A. He's my colleague. B. Every 7 minutes. C. 23rd Street. How frequently does the number 5 bus stop here? A. He's my colleague. B. Every 7 minutes. B. Every 7 minutes. B. Sing. B. 23rd Street. B. 23rd Street. B. Um. 잘했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 B. How frequently does the number 5 bus stop here? B. 얼마나 자주 5번 버스가 여기 정차하죠? B. He's my colleague. B. 기간의 동료다. B. 사람이 아니죠. B. 버스 얘기야. B. He's my colleague. B. 이 문서실제 인칭에 주의하고 B. 인칭에 잘 들어야죠. B. Every 7 minutes. B. 매 7분마다. B. Every 7 minutes. B. 여러분 이거 매번 알려드렸는데 B. Every 8th Street. B. 왜 S 붙었어? B. 설명할 사람. B. 이거 왜 붙었어? B. Every 8th Street. B. 단수인데 왜 7분 복수가 나왔냐? B. 그 질문. B. 어떻게 가르치래? B.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물어봤어. B. 자기야. B. 이거 뭐야? B. 그냥 외워. B. 이럴 거 아니잖아. B. 그것도 모르냐? B.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B. 그지? B. 에브리가 그럴 때가 있어. B. 그럼 안되고 B. 여러분 그거 있잖아. B. 이게 이런거에요. B. 좀 있어보이게 할까? B. 이런게 있더라고. B. 여기 쓰는게 있어요. B. 그래서 B. 이게 B. 영어로 쓰면 안되지. B. 단수 개념이잖아. B. 이게 7분은 B. 기간 하나. B. 그죠? B. 7분은 기간 하나야. B. 그래서 B. 매 7분마다 B. 딱. B. 한 덩어리잖아. B. 그러니까 B. 복수가 아니에요. B. 그래서 B. 매 3년마다 B. Every 3 years. B. 세 개가 아니잖아. B. 3년이란 한 기간이지. B. 그러니까 에브리가 B. 단수를 꾸미는게 맞죠. B. 단수 꾸미고 있는거에요. B. 그렇죠? B. 이런거 물어보세요. B. 여러분은 B. 그 시대가 아니더라고. B. 근데 저는 B. 우리 때 맞았거든. B. 학교에서. B. 좀 어려운거 물어보면 B. 선생님이 때렸어요. B. 하하하. B. 근데 내가 좀 뒤끝이 있어. B. 그래서 B. 다 기억해. B. 고3 때 B. 최명호 선생님이라고 계셨어. B. 고대 영문과 출신이셨는데 B. 발음 좋고. B. 아주 멋있어. B. 키도 크고. B. 별명이 자이언트. B. 제가 일부러 B. 골탕 먹이는 질문하면 B. 나중에 나 때렸단 말이야. B. 하하하. B. 그분 때리면 B. 기억이 나. B. 이상한 것들. B. 이상한거 물어보고 말이야. B. 그래서 B. 그분도 B. 잘 계시겠죠. B. 미안합니다. B. 죄송합니다. B. 이름까지 언급드려서. B. 실력이 좋으신 분이였어요. B. 그때 B. 하여튼 B. 그런 얘기가 있어요. B. 아무튼 B. 그러면 B.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이거는 이제 B. 대본 하다가 B. 최명호 선생님 죄송해요. B. 뒤끝이 있지? B. 뒤끝이 있지? B. 맞았어. B. 아이참. B. 왜 때려. B. 자. B. 그 다음에 B. 10번 문제 쏘겠습니다. B. 주장관장에서 B. 아이참. B. 아이참. B. 아이참. C. 아이참. B. 네. 아까 그 문제는 아니고요. 이따가 다 알려드릴께요. 어차피 나온 김에 다 해드려야죠. 사무실에서 왜 점심을 먹니? 밖에서 왜 안먹고? Why yes는 안되죠. Why don't you 아닌 이상은 안돼. 뭐하는게 어때? 이게 아니죠. Yes no 제끼고. 내가 할 수 있다 상관없고.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이번 시험에도 나와. 이번 일요일에도 Why에 대해서 비커주는 정답은 나와요. Because it's snowing heavily. 여러분 제 강의 오래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이 여기 계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최명호 선생님한테. 이런거야. 여러분 알고있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한번 써봐. 오늘 확실히. 자 요거가 have가 맞아 has가 맞아. Ten years have passed since my father died. 아니면은 has passed. 아까로 하면은 10년이 기간이잖아. 10년이라는 기간. 그러면은 어? 아까는 그거 단수 지급했잖아. 그지? 예를들어 이런거 있잖아. 우리 미니 캐스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 군대에 3년 관리잖아. 3년. 그럼 three years is a long time. 긴 기간이란 말이야. for a woman to wait for her sweet heart. 그 애인 기다리기에는. 그럼 three years is a long time이야. 그건 is가 맞아.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10년이 흘렀다면은 그걸로 하면 has잖아. has. 그죠? 근데 has가 틀려요. has가 아니야. 이거 해부야. 해부. 이거 해부가 되냐. 어? 어? 아니 그니까 옛날 얘기 하는거야. 옛날 얘기. 요새는 1년 6개월이지만. 옛날 얘기로 한 1년만이면 너무 짧으니까. 알았죠? 알았어. 알았어. 다음 800. 알았어. 자 이거 왜 해부인지 아는 사람? has가 아니고 해부가 되는 이유를 거봐 말죽거리 잔혹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거야. 자 왜 이거 해부야. 해자 안돼 이거. 해자 안돼. 이걸 물어봤어. 최명 후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근데 이런 거지같은 걸 물어본다. 이 새끼 그냥 하면서 이제 날 한 대 때렸어요. 이제 그분이 저를 좀 하여튼 그러셨어. 근데 아무튼. 아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대학 와서 알았다. 안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고 난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 영문법에.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김대균 영문법에는 이거 실었잖아. 얻어 맞아서 앙심 품고 나는 해결을 해서 책을 냈다니까. 자 이거 뭐에요. 사이클이 있는 거. 주기. 사이클. 사이클. 주기가 있는 그런 연도는 복수 취급해요. 예를들어.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10년 동안 안 했겠어? 1주년, 2주년, 3주년에서 10번의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10번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개 복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짧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나와요. 영어 원서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있어서 이건 한계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알았죠? 하여튼 이게 저 확실한 생각이에요. 건강하시기를. 자 그러면 오늘 재밌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카안씨가 늦게까지 일할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죠? 알려주니까. 그래 그 업데이트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오케이 로 시작했죠. 오케이. 여기 써놨지만 오케이, well, or로 시작하는 문자는 정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thanks for the hands up. 요즘은 hands up도 나오더라고요. hands up 누가 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귀 뜸해줘서 고마워. 알았죠? thanks for the hands up. 알았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well, well 이런거 들리면 답이 잘 되는거. 그리고 BC는 어느 때 답이 된다. 여기 써드렸고 그죠? 이거는 이제 BC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재는 뭐가 장점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well, or는 이렇게 할 때 답이 잘 된다를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 만들어줘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방송을 같이 하게 됐어요. 됐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번호를 충실하게 파트3 파트3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주차 파트3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중에 문제만 따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투데이, October 22nd. 파트3 파트3 QUESTIONS 32-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Robert, I just got word from our chief editor that Liam Chen's new book will be released in September. It's been several years since his last book. Alright, so what action should we take? I believe we should promote the novel with a video campaign. I reviewed the budget and we have enough funds to cover the filming. That sounds like a solid strategy. I'll go ahead and arrange a meeting with a video producer I know so we can provide him with the necessary details. Number 32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Number 33 How will the speakers promote a product? Number 34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next? Oh, you're good. You're good. Thank you. We're also going to talk a lot about this. We're going to show you the episode of the show. We're going to show you the episode of the show. This is the part three. So we're going to show you the video. We're going to show you the video. Here we're going to show you the video. Robert, I just got word from our chief editor that Liam Chen's new book will be released in September. 여기까지 보면, 내가 소식을 들었어. 우리 수석 편집장으로부터. 편집장 있는 데는 신문 잡지사잖아. 리암 첸의 새 책이. 그럼 이게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겠냐. 이 책이 9월에 출시될 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 책 1회로 세월이 몇 년 갔죠.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긴 출판사다. 그래서 32번 답이 C로 풀리게 됐죠. 문제는 안풀고 참 고우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 나왔죠. 비디오 캠페인이 있는, 비디오 캠페인으로 이 소설을 홍보해야 된다. 비디오 캠페인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잡이 여기 A번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가 그 촬영을 다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돼요. 그렇죠? 꽤 튼튼한, 확실한 전략이군요. 이게 문장이 좀 길었어요. 내가 아는 비디오 프로듀서와 이를 진행해서 이제 예약을 잡겠어요. 이 사람과 예약을 잡겠어요. 결국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때 이게 우리가 토잉만 하는 게 이제 리스닝이지만, So, Can 보이죠? 이게 So, That, Can과 같은 말이야. So, That, Can. 그렇죠? 그거와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파트 5에는 이 So, That 문제 나오잖아. So, That, Can이나 Make 이런 거. 이런 게 시험에 또 출제가 되죠. 재미죠?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아, 김민희 리포터, 교통캐스터에게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해봐. 좀 여러분 문제 푸는 것보다 뭐 고급이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 질문해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미혼이십니다. 아, 여러분 또 미혼 되게 좋아해. 그렇죠? 아, 여기 지금 올까봐 문 닫아놨어. 하하하하하하. 굉장히 다들 착하세요. 착해요? 이 친구들, 아프리카의 청정방송인 게 여러분 덕분이야. 여러분 착한 사람이 많아. 그래갖고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이름이 바뀌었죠. 숲. 아, 이게 행복한 숲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아주,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35에서 37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어,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ark. Have you had time to work on the production design for Harbor Drinks? That's the client who requested a new machine for bottle labeling. Yes, the equipment for labeling bottles. I completed the design this morning. I figured out a way to increase the labeling speed to 120 bottles per minute. That's excellent. It will greatly enhance productivity. The client should be pleased. Well, we're meeting with them on Wednesday, but as you're aware, they have high expectations. Number 35.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Number 36. What does the man say about a machine? Number 37. Why does the man say they have high expectations? 잘 보셨어요? 오, CBA. 답을 다 잘 선택하시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잘 해나가 봐야죠. 3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 특기가 들어가 있어서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Hi, Mark. Have you had time to work on the production design for Harbor Drinks? Have you had time to work on the production design for Harbor Drinks? 네, 그러면은 이게 저 생산 디자인, 제작 디자인 쪽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제작 디자인, 생산 디자인 쪽이죠. 첫 문장을 잘 들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듣죠. That's the client who requested a new machine for bottle labeling. 그래서 이제 병 라벨을 붙이기 위한 새로운 기계, 기계를 요청한 바로 그 고객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That's the client who requested a new machine for bottle labeling. Yes, the equipment for labeling bottles. 아, 그 저 라벨, 그 병에 라벨을 붙이기 위한 그 장비 말하는 거죠? I completed the design this morning. 아침에 그거 디자인 마무리했어요. I figured out a way to increase the labeling speed to 120 bottles per minute. 분당 120병, 최대, 그 저 120병까지 속도를 높이는 거죠. 라벨을 붙이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I figured out a way to increase the labeling speed to 120 bottles per minute. 그러면 이 남자는 결국은 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다잖아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죠. 스웨터, 울 엄마 스타일. 아, 그거 공부 안 해, 저 친구가.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그, 그러면 저 그냥 미모만 보셔도 돼. 그것도 공부야, 알았지? That's excellent. 아, 훌륭해요. 그래 놓고. It will greatly enhance productivity. 이게 생산성을 상당히 높여줄 거예요. The client should be pleased. 아, 고객이 아주 기뻐할 겁니다. Well, we're meeting with them on Wednesday, but as you're aware, they have high expectations. 네, 여러분, 이 웰 들리면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웰, 웰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파트 2에서는, 웰, 오, 음, 오케이, 이런 거 들리면 그 문장이 답이 잘 되고요. 3, 4에서는 요거 들리는 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웰 부터 잘 들어야 돼. Well, we're meeting with them on Wednesday. 수요일에 이분들과 만나요, 고객과. 근데, but as you're aware, they have high expectations. 알다시피 그분들이 기대가 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37번은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지만 생산성도 높은 기계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근데 좀 걱정되는데 이런 느낌이라 이게 맞아요. 2.5배가 커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좋지 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친구들은 손가락 부러져. 좋아요 안 눌렀네. 난 제일 싫은 사람, 매니저분들 미리 말할게. 좋아요 안 누르시는 매니저는 매니저 등급 없어요. 지금도 좋아요와 저 숫자가 뭡니까, 여러분. 아, 제가 계속 말을 못 들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 4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4를 준비해 보겠어요. 파트 4, 71에서 73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kannst 2.3 파트 4 30 Hum. 21 43 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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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fer to the following talk. however the의 중요한 말. 그래서 시 법령은 ordinance 외우기 쉬운 방법. 명령이 영어로 뭐야 order. 그래서 order에서 나온 ordinance에요. 조례나 법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걸 조례로 번역하기도 해요. 시조례는 10비트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 현 건축 계획과 지금 상춘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풀리죠. 그래서 이게 이 지역 조례를 위반할 수가 있다. 이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뒷얘기 하나 재밌는 거 해드릴게. 이따가 우리 왜 이렇게 옛날 얘기가 많이 최명호 선생님 말고 2탄이 있어. 제 고객이 이 추가 증축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 인접한 어떤 이웃 건물도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공원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트의 그 레이아웃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이제 지금. 그래 갖고 지금 마지막 문제 답이 뭐예요? 73번. display of flow plan. flow plan이 평면도에요. 결국 이게 레이아웃이죠. 그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잠깐만요. 그럼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좋아요. 김민희님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야. 아무튼. 그리고 현황님이 땡클럽 가입해 주셔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현황님 고마워요. 그 유튜브에서 혹시 아프리카 왔으면 더 좋고. 유튜브만 보지마요. 아프리카 좋아요. 아프리카 되게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좀 현황님한테 뭐가 같다. 그지? 땡 가입해 주시니까 이게 뭔가 움직이잖아. 그지? 좋습니다. 여러분 YBM 나중에 종로를 가봐. 종로 가보면은 YBM에 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파고다가 코딱지만하게 작게 있어요. 근데 거기 10평을 사려고 그랬어. YBM 회장님이 옆에 땅이 한 10평 정도 있으면 그걸 사면 에듀케이션 센터가 이게 앞으로 탁 나갈 수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알바기 땅 비슷해 가지고 이게 생각이 어려운 거야. 이게 건물이 더 커질 게 10평 이걸 사면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단판을 잘 지으시거든. 그래서 고인경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 가서 평당 1억 주께. 그 당시 1억이면 되게 큰 돈이지. 평당 1억 주께 10평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듀케이션 센터가 이렇게 가보시면 앞에 앞에 마당 비슷하게 있어. 그게 원래 건물로 올라가야 될 곳인데 어쩔 수 없이 좁아지느라고 그렇게 된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학원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돼서 원래 시사 영어학원이 따로 있었어. YBM이 시초가 아니야. 종로에서 오히려 YBM은 학원 세 번째로 나온 학원이고 시사 영어학원이 있었고 그리고 파고다가 있었고 이제 늦게 후발 주자로 이제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좀 대범하시거든. 나도 그걸 좀 배웠어. 그냥 딱 말해. 나도 학원 차일 거야. 미리 이제 말을 한 거야. 시사 영어학원 쪽 분한테. 너 안 돼. 경계했지. 그쪽에서. 그래서 학원 인가가 한 2년 안 났대. 2년이나. 그래서 왜 안 나나 이해가 안 갔는데 계속 방열한 거야. 저쪽에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시사는 또 못 쓰고. 그래서 그 당시 YBM 학원 이름이 모였는 자료 되게 길어요. 안 까먹어. 내가 그때 입사했기 때문에. YBM 시사 영어사 어학학원이야. 그렇게 길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시사 영어학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 종각에.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바꾸고 바꿔서 지금 YBM 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렇게 막 그 개다리 점퍼 파시던 분들 있잖아. 오래 못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YBM이 컸죠. 그분이 좀 직선적이거나 대범하신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해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옛날 얘기들도 여러분 모르는 얘기. 저는 민영빈 회장님 열 번은 만나봤어요. 그분 강의도 듣고. 제가 일타강사니까 이제 식사도 같이 했단 말이야. 그런 게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아무튼 뭐 알아주실 건 없겠지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파트 5로 가기 전에 파트 4 한 문제가 더 남았어요. 그죠? 파트 4 한 문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요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74-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robert. 아하, 뵙터가 cough. 센터ville as you're aware we need to install a new heating system in the building i've received quotes from three contractors and fortunately they all fit within our budget however i recommend awarding the contract to thompson heating they've been in the industry for over 25 years and have completed several projects similar to ours now this installation will generate a significant amount of noise which could disrupt work but since everyone will be attending the conference on april 15th it shouldn't cause any issues number 74 what type of work will take place at the centerville office number 75 why does the speaker prefer to hire tops and heating number 76 why does the speaker say everyone will be attending the conference on april 15th ooo 여러분 a ba do you have to answer that question 74 through 76 it's like a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robert i'm calling to give you an update on the office in centerville so you can ask me to ask me to ask you to update your information on the office in centerville so as you're aware we need to install a new heating system in the building we need to install a new heating system in the building we need to install a new heating system in the building we need to install a new heating system in the building we need to install a new heating system in the building we need to install a new heating system in the building 코어츠가 뭐예요 여러분? 견적이죠. 그래서 3개의 계약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죠. 이들 모두가 우리 예산안에 딱 맞아요. 험헤버디의 중요한 말. 그런데 저는 그 계약을 텅슨 히팅에게 주는 게 좋다고 추천해요. 그들이 25년 이상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해왔고 우리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몇 개나 서너 개 완성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버럴은 너댓게 심지어 열 개까지도 세버럴이 돼요. 아무튼 그럼 75번은 그런 경험이 많다 이거예요. 25년 경력에 우리 비슷한 프로젝트 사업도 해봤고 그래서 걔네를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Now, this installation will generate a significant amount of noise. Now, please, today, 뒤에 답주죠. 그래서 이 설치가 상당한 소음을 야기시킬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작업을 방해하죠. 그런데 모두가 4월 15일에 컨퍼런스 가니까 별로 문제 안 될 거다. 즉 시끄러운데 우리 그때 딴 데 가서 컨퍼런스 가니까 아마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나 중단 같은 게 없을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76번이 여기서 A번으로 답이 됐던 거예요. 알았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모교일자 이게 이번 주 건데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해봐야 안 보죠. 지금 우리 10월호 24일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11월호가 나왔어요. 11월호. 오늘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11월호 많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책도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4일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설을 다 여기 넣어드렸는데 같이 보겠어요. 미즐리가 종종 말합니다. 어벌티라고 읽어요. 어벌티. 허벌이라고 잘 안 읽어요. 어벌티. 그래서 이제 허브차죠. 우리는 허브큐. 허브차가 그녀의 선호하는 음료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다. 그래서 티세트가 이상적인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a favorite beverage is a beverage of hers. 이런 거.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많이 넣어드렸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장인서 그 친구가 지금 985인데 곧 만점 받을 친구가 있단 말이야. 걔가 단어 정리해줘서 우리 EBS에 올렸잖아. 근데 이게 성공의 열매는 달다. 그러나 뿌리는 쓰잖아. 이 친구가 985 만점 나으려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과외 우리는 만점 과외 하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에 5세트 이상을 풀어. 가능해. 왜냐? 예습해 오거든. 다 맞춰가면서 모르는 것만 이렇게 딱딱딱 몇 개 하면은 LC는 그냥 혼자 풀려고 자료 드리면 되고 RC를 5세트 이상 푼단 말이야. 내일도 오는 학생이 975인데 미리 말한단 말이야. 자료 많이 달라고. 자료 욕심이 커요. 그러면 2시간에 5세트 이상을 소화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게 다 그런 거야. 성공은 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그 뒤에서 하는 열심히 일한 거야. 그 고전. 그런 것은 종종 무시된다. 사람들이 이런 거 잘. 힘든 고생을. 그렇지. 5세트야. 그게 우리 만점 과외의 특징이야. 그러고. 너무 이제 딱 필요한 사람만 와. 그래서 딱 그가 파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은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거의 누구도 그 스토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 그 스토리는 안 보려고 그런다고. 코피 터지고 공부하고 좌절도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중소유격. 그런 것들을 여기 쭉 정리해 드렸어요. A friend of mine. 아 필리님은 만점 과외 또 받아주신 분이죠. 아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쵸? 자 이중소유격. A friend of mine. A colleague of mine. 그것만 보지 말고 여기서 정리된 것들까지 잘 보시면은 의미가 있어요. 알았죠? 그럼 들어봐야지. 여러분 이걸 들어봐야 좋을 책이지. 그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풀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책을 저에서 표시해 드린 거예요. Ms. Lee often notes that herbal tea is a favorite beverage of hers. So a tea set would be an ideal gift.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많은 농부들의 시장.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이죠. 농산물 시장은 계절 단위로 운영합니다. On a seasonal basi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봄에는 열고 그리고 늦가을에 문 닫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봄에 열고 늦가을에 문 닫는다. 그래서 이게 On a seasonal basis 이렇게 되는데요. Number 102. Many farmers markets operate on a seasonal basis. Opening in spring and closing in late autumn. Many farmers markets operate on a seasonal basis. Opening in spring and closing in late autumn. 여러분 여기 On a blah blah basis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드렸고 이거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잠시 갔다 오는 동안 우리 김민희 리포터랑 얘기하고 있어. 알았지? 질문도 하고. 알았죠? 얘기하고 계세요. 앞 문장 복사가 안 됐다고 하셔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없어요. 여기 앞에만 있는지 알아. 그래서 김민희 여신님은 무슨 차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 수박에서 레몬드화시 됐려는 차가 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노는 것 같지? 이게 저 책이야. 버킷릴러리. 버킷릴러리 교정 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안 보이겠다. 이게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멋있는 말 있잖아. 이게 다 쓴 맛도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정 보고 있어. 교정. 지금. 그러고 이제 녹음 들어가면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버킷릴러리. 이게 좀 균형되는데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 연말에 나와야 될 거예요. 그지? 아무튼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학원 이렇게 보면 크잖아요. 저기 뒤에 아까 저기에서 이렇게 뒀잖아요. 저기 뒤에 큰 교실 두 개 있어요. 여기도 큰 교실이 있고요. 큰 교실 세 개 작은 교실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동네 목욕탕인지 않나서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이거 이런 스타일 들어가요. 한효정님. 땡큐메리맛. 큰 게 터지네. 별풍선이 엄청나게 큰 게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게 퀵뷰밖에 없네요. 퀵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순수사님 뭐 복사님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2번으로 가볼게요. 102번 아까 이제 읽고 들어봤죠. 그죠? 어느 블라블라 베이스 그리고 이제 103번으로 갈게요. 현재 그저 이 투가 이래봬도 힌트예요. 그저 두 개의 블라블라 센터가 있다. 블라블라 군에 카운티는 군이죠. 숫자 꾸미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 거죠. 아까 여기 교정보는 데 편집부에서 그 있잖아요. Even much is there for Allah than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lightly 이런 거 예문 하나씩 다 넣어달라고 해서 또 넣었어. 이것도 이거 숫자나 예문 하나씩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야 돼. 그게 뚝딱 만들어야 돼. 그런 게 또 있어요. 알죠? No.103 There are currently Just two LANDS GARDEN CENTERS In BOLDER COUNTY There are currently Just two LANDS GARDEN CENTERS In BOLDER COUNTY Just가 또 이게 숫자를 수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투 이런 거 수식하는 것도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Oddly 하면 이게 이상한이죠. 이상하게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알아? 그죠? Odd가 이게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그죠? 자, Odd number가 뭐야? Odd number Odd number가 뭐죠? Pulse야. 이걸 이상한 번호 하면 큰일 나. 또 뭐가 있을까? Even number 하면 뭐야? Even number 짝수지. 심지어 번호 이러면 정신병자 번역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홍콩 예전에는 요새는 중국령이 돼서 영국 책이 별로 없었지만 예전에는 영국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봐. 아마 이런 책 이름이 있었어.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샀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책. 이거 어떻게 번역할래? Of God of Odd 하면 이상한 책? 아니야. 아니야. 큰일 나. 이게 가능성, 통계. 가능성이 Odd의 뜻에 있어. 가능성의 책이란 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통계만 모아놓은 책이야. 재밌는 통계. 여러분이 얼굴 보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피부색도 하얗고 너무 좋지. 천사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요즘은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좀 오래된 책이야. 제가 15년, 20년 전에 샀으니까. 근데 여자가 40 넘어서 결혼할 확률은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대. 그게 그 당시 기준으로 그랬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죠. 그런 거 모아놓은 책이야. 그래서 이제 통계 중에 좀 특이한 거 있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 당시 통계상 이 번개 맞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야. 40 넘어서 결혼하는 거 보다. 그런 게 이제 실제 이거 되게 재밌게 본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A Book of Ours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야. 이 책이 이런 책들 좀 재밌게 구워봤죠. 가져와 봤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그래프 아울러지가 있어요. 아마도 이거다. 그래프 아울러지. 이게 뭐냐면 필상학이야. 필상학.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좀 옮겨야겠다. 안 옮겨진다. 필상학이 뭐냐면 글씨를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거야. 글씨를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필상학이에요. 그래가지고 Of the words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필상학. 글씨 형태를 보고 사람의 성질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그 면접 이런 거를 많이 불려다녔는데 필상 분석하느라고. 어느 회사는 관상군대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관심 없구나. 김민희 여신님 사랑해요. 민희님 같은 이모가 있었으면 알았어. 진도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4번 하겠습니다. 비평에도 불구하고 그 연극은 큰 성공을 거뒀다. 매표소에서. 즉 박스 오피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죠. 요새 욕먹었던 영화가 뭐 있잖아. 그죠. 아... 베테랑? 베테랑 투입 진짜 재미없거든. 근데 하여튼 욕먹어도 어쨌든 700만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 네버어 104. 디스파이크의 리뷰는 버스 오피스에서 버스 오피스에서 버스 오피스에서 버스 오피스에서 디스파이크의 리뷰는 버스 오피스에서 버스 오피스에서 버스 오피스에서 다 이유가 있는데 아까 필상학 그거는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 글씨를 분석하고 여러 필기체를 분석한 거야. 동그라미를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기울기가 어떠냐 이거 분석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격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좀 사이코 기질이 있다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이런 거 회사에 사이코패스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림으로 실패를 파악하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책 다 있어요. 인기가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름 또 의미 있는 책이잖아.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자 이제 1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악가는 회의를 소집할 겁니다. 전화를 걸 거예요. 전화에 들어가니까 전화를 걸고요. 뭐를 통해서 이 호텔의 고속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뭐를 통하여 이 throug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수단 매개의 through 성격이 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글씨에 따라 아무튼 이게 이제 수단 수단의 through를 이렇게 총정리 해드렸어요. 알았죠? 그래서 키포인트 좋죠? 애정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EBS에서 녹음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녹음도 해주시잖아. 이거 여러분 교재 많이 사주셔야 돼. EBS 냉정에 책이 얼마나 팔리냐. 그리고 이거 본단 말이야. 투자가 지금 월만큼 성은 4명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 독해 까지 다 녹음해 달라고 부탁해서 잘 되고 있는데 알아주셔야지.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버 트로터 쉐핑의 주요 임무는 고객 상품을 제시간에 배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상태로 배송하는 것이다. 주요 임무는 이게 맞고요. 그 다음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풀다가도 아까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 상담도 좋고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또 우리 김민희 리포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토익 질문도 하시고 난 참 EBS 에게 공지사항도 올리고 히어로 질문받아요 뭐 이러는데 질문은 하나도 없어 오지도 않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해주시고 아 이상형을 알고 싶대요. 이상형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배우로 말씀을 드려요. 제일 직관적으로 들으시니까 저는 지진이 님 사람이 좀 인간미도 있고 좋습니다. 지진이 님 나와서 갑자기 제가 좀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 할게요. 방송 듣다가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란 적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진입니다. 지진 났는 줄 알았어. 지진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지진입니다 하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지진 났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진 나기 전에 지진이 배우의 갤러리 같은 데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진입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 깜짝 놀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자 여기 그 부서장은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안전장비가 제대로 잘 보관되도록. 이 매 교대 근무조 끝날 때는 제대로 잘 보관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죠. 여러분 이게 Be responsible for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쓰면 또 뭐가 있어. Be 뭐가 있잖아.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잖아. Be liable for도 있지. 뭐지? 어... Accountable을 꼭 외워야 돼요. Be accountable for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거 참 좋죠. 그리고 이게 이런 단어들은 전치사가 또 달라요. Be exempt from. 그렇죠? 이게 쓰임새가 또 다르죠. 그래갖고 이거는 from이고. 그렇죠? Independent of go. Irrelevant to go. 어휴. 내가 했어도 진짜 잘했다. 이거 누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제발. 이거 좀 한 만부 나가야지. 그렇지? Number one and root seven. The department head is responsible for ensuring all safety equipment is secured properly at the end of each shift. 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또 일본 강사도 사 가요. 일본 강사. 네. 여러분이 조금 더 사 가시면 좋아요. 좀 누구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알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 등록 마감기한. 블라블라 10K의 마감기한은 4월 15일로 연장되었다. 그때까지 연장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보죠. Number one and root eight. The registration deadline for the GLAMWOOD 10K has been extended to April 15th. The registration deadline for the GLAMWOOD 10K has been extended to April 15th. 여러분 제가 이 책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잘 안 써죠. 그래서 좀 공기 좋은 데로 간단 말이야. 공기 좋은 데. 그래서 강원도 가는 거예요. 강원도 가서 호텔 사야 되잖아. 제가 여관에서는 못해요. 또 거기 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좋은 데서 써야 이게 기분이 좋거든. 그리고 좋은 기운이 가지고 좀. 물론 모텔도 좋지만 기왕이면 좀 좋은 데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기 좋고 맑고 좀 깨끗한 데서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죠? 아무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9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여관은. 아 미안합니다. 모텔. 좋아요. 좋은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미스터 리와 민스 피터스는 매우 다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둘 중에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이면 뭐 쓰고 둘 중에 하나면 이더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누구라도. 그러니까 매우 다른 전문 지식이 있지만 누구라도 훌륭한 자산이 된다. 이 팀에.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셋2. 에셋2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고마워요. 홍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더. 그리고 이제 너는 아무도 해서 이거는 둘이 아니야. 여러 명 중에 아무도 부정하고. 썸원은 한 명이고. 그래서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날로 가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25일까지는 숙제를 끝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랑 6가 있는데 고객의 문의가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끊어 읽기를 잘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리스판드2까지. 그리고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 지우고. 여러분 이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 전치사 뒤에 어떻게 또 전치사가 나오냐. 끊어 읽기를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안에.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고요. 위딘이 2등 전치사예요. 1등은 꼭. 2등이 위딘.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김윤희 교통캐스터가 민요인 게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 오늘 시청률 1등 찍어보자.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스프레이 온 코팅은 이 코팅이 좋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코팅이야. 우리는 스프레이 코팅이라고 많이 말해요. 뿌리는 코팅이죠. 근데 스프레이 언 코팅이야. 맞아. 이 코팅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동사 자리이다. 그래서 functions. 기능을 수행합니다. as 이하로서. 그래서 이제 보호막으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게 당신의 타일이 긁히는 걸 막죠. 그래서 functions. functions as가 동사 패턴에 맞죠. 자 그러면 또 이거 조금 다른데 여기 보기 중에 close 이게 부식하는 거예요. 부식하다. 이런 건 다 예문을 넣어드렸어. 알았죠? detaliolated 되게 좋은 단어예요. 악화시키다 이런 좋은 단어인데 잘 기억해 두세요. shield A from B도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이 from. 이게 shield A from B. 이렇게 prevent A from B. protect A from B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이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브룩필드 익스펜션 프로젝트는 연기될 겁니다. 왜? 트위터 엔지니어가 갑자기 사임했기 때문에. 이게 비코즈 개념의 접속사. 끊어있기 잘 하시고. 접속사 자리죠. 브룩필드 익스펜션 프로젝트 will be delayed as the chief engineer has suddenly resigned. The 브룩필드 익스펜션 프로젝트 will be delayed as the chief engineer has suddenly resigned. 지금 큐트왕이 비닌이 오랜만이야. 고정 매니저 데렸어. 이렇게 제일 참여 잘 해주셨던 분들은 고정 매니저. 여기 한효정님도 고정 매니저 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를 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을 수 없는 기부자로부터의 지지가 결국 웨스트필드 극장으로 하여금 연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에서 현대 극작가의 그런 연극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죠.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이 패턴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A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게 매우 드문 경우라. 모기를 좀 잠시 괴롭혔습니다. 화면 또 탈나면 안되니까. 죄송합니다. 모기를 아마 죽였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모기 좀 괴롭히면 안되거든. 그래가지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버 113. The incredible supportive donors has enabled 웨스트필드 theater to present plays by contemporary playwrights. The incredible supportive donors has enabled 웨스트필드 theater to present plays by contemporary playwright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네이블, 인커리지, 펄스웨이드, 어지, 펄스, 모티베이트, 인스파이어,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 중요하죠. 그죠? 이건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6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 같이 해보겠어요. 파트 6. 테크인사이트는 월간지다. 얘네들은 정보와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단어수가 나와요. 우리 테크인사이트사는 출판사겠죠. 이 저널지로 만드는. 상세하고 잘 만들어진 기사를 봤습니다. 1000단어에서 1500단어 길이에. 좀 긴 작품도 어떤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롱고가 나왔잖아. 롱고피스. 이게 1000에서 1500단어라 그랬지만 그거보다 더 긴 작품도 어떤 조건화해서는 된다. 요새 한강님이 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강님이 나 저 50페이지 써도 됩니까? 무조건 된다 그러지. 무조건 팔리는데 무조건 된다 그러지. 이제 그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여기로 당신의 제안서를 보내세요. 근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뭐 하세요? 이런 게 이제 운매계 맞아요. 계속 들어볼게요. 제출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세요. 당신의 우리의 이전호를 좀 검토하고 또 우리의 독자층 전반적인 어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한번 좀 읽어둬라. 그럼 읽어두는 게 좋지. 아무래도 아 이 잡지는 이런 걸 선호하고 독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아트클 제안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반응을 드립니다. 빨리 답해드려요. 근데 이 제안서는 간결하고 한 페이지짜리 요약이면 좋아요. 이 단어 어릴까 봐 여기 써드렸어요. 미리 다 써놨어요. 네 근데 완전한 길이의 초안은 이 완전한 길이의 초안은 어때요? 너무 기니까 우리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길이의 초안 시간 약속이나 양식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초안 너무 긴 거 그냥 통째로 주면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제안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거절당한다 이거예요. 낙장 단계에 거절당하는 거죠. 우리 저널즈의 새로운 이거 번역할 사람 컨트리뷰터 이게 기고자야 기고자 글을 통해서 공헌하는 사람이라 새로운 기고자라면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 출간된 작품의 샘플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 마무리 다 됐는데 오늘 이렇게 멀리에서 와주신 디비니 교통캐스터 KBS 방송은 KBS 여러분 칭찬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칭찬도 없으면 다음에 전화하면 안 받아요. 여러분 칭찬도 안 해주시고 격려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아 여기 방송 재미없네 안 오신단 말이야. 칭찬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아름다운 아 김미니 캐스터님 머리 겁나 이뻐 오 좋아 좋아 오늘 장표 너무 예뻤어요. 음 도움 많이 됐다고 땡큐 고마워라 아 이렇게 해주셔야지 별풍선 뭐 많이 필요하냐 별풍선이다. 아 좋습니다. 청순하고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죠. 오늘 비 오는 날 힘들게 와주셨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좋죠. 정말 여기 와서 제가 1년 동안 들을 예쁘다. 아 그래요? 칭찬은 진짜 여기서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한 30초 동안 이모티콘과 칭찬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인생은 집없게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 이거 11월호 우리 10월호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이 교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호가 언제 나오죠? 11월호가 나왔죠. 이제 20일에 나왔고 이게 이제 또 20일 보통 매월 20일에 나와요. 다음 달호가 오늘 다 퀸트다. 오늘 이거 저 누가 캡처 좀 해주셔도 좋아. 하나 둘 셋 병 캡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덕분에 좋은 방송 됐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인희 교통캐스터에게 박수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땡큐.